이번 시간에는 ssh key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h key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 접속할 때 일반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잖아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대신에 자동으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요건을 필요로 할 때 ssh key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key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곧 살펴볼 겁니다. ssh key가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왼쪽에 ssh 클라이언트가 있고 오른쪽에 ssh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버에 접속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 private key가 저장이 되어 있고 또 서버에 여러분이 저장한 public key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 private key를 통해서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할 때 private key와 public key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로그인에 또 인증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ssh key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ssh key라고 하는 이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 private key에서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어떻게 만드는가 또 public key를 어떻게 서버에 세팅하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ssh를 통해서 접속되는가 이러한 사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ssh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ssh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여기 있는 ssh에 대한 이 상의 수업을 한번 보시면 이 ssh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볼 ssh key를 만드는 방식은 윈도우에서 key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맥이나 리눅스와 같은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ssh key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니까요.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푸티나 엑스셀과 같은 구체적인 ssh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술을 보시면 거기에 윈도우에서 ssh key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요. 우선 ssh key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ublic key와 private key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ssh-keyge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암호화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key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튜토리얼을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과정을 한번 쭉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맥 환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맥은 유닉스 계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sh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제가 저의 데스크탑인 이 맥에서 저의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인 egoing.net이라는 서버에 접속해서 ssh 이용해서 제어하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 ssh key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로그인 없이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터미널은 저의 로컬 컴퓨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즉 ssh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컴퓨터로 오른쪽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같은 컴퓨터이지만 지금 저는 터미널로 미리 저의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놓은 상태입니다. ssh를 이용해서 여기서 제가 ssh keygen을 이용해서 이 private queue와 public 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저렇게 생긴 메시지가 뜨죠. generating public private rsa key pair라고 나옵니다. 제가 예제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바꿔서 t라고 하고 rsa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옵션은 어떤 암호화 방식으로 키를 생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rsa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rsa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generating public private rsa key pair라고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t를 사용하곤 사용하지 않건 간에 이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폴트 값이 rsa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키를 쓰고 싶다면 저기에다 마이너스 t 뒤에다가 다른 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사용자의 ssh-client는 저의 홈 디렉토리이고요. 그리고 .ssh라고 하는 숨겨진 디렉토리 아래에 id-rsa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디렉토리에다 생성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다른 디렉토리의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을 적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엔터를 치고 엔터 passphrase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ssh를 키를 이용해서 접속할 때도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더 보안상 안전해지고 해킹당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비밀번호 없이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더 강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치면 두 번 물어보죠. 여기서 또 한 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rsa 방식으로 이 키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 키를 확인할 때는 자 ls-al 홈 홈이라고 하는 환경변수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ssh 그리고 저는 탭키를 눌러서 지금 자동완성이 돼서 홈이 user ssh-client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당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 홈 디렉토리 밑에 .ssh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그 디렉토리 안에는 3개의 파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id-rsa id-rsa.pub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노원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접속했던 이 서버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id-rsa라는 파일과 id-rsa.pub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앞쪽에 있는 이 .pub가 붙지 않은 파일이 private key 그리고 .pub가 붙은 키가 public key입니다. 그래서 이 private key와 같은 경우는 보안상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식별하는 식별자이기 때문에 이 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생성한 직후에 이 퍼미션을 보시면 자동으로 rw 즉 사용자만이 이 파일을 읽고 쓸 수 있고 그룹이나 other는 이 파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id-rsa.pub 파일 같은 경우는 other도 읽을 수 있고 그룹 사용자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대신에 쓸 수 있는 권한은 유저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개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id-rsa.pub라고 하는 저 파일을 등록해놓으면 다음에 ssh로 접속할 때 id-rsa라고 하는 이 private 키와 여러분이 서버에 등록한 id-rsa.pub라고 하는 파일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한다면 인증을 성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증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계속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id-rsa.pub라고 하는 파일을 즉 공개키를 서버 쪽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서버죠. 자, 현재 제가 서버에서 홈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파일들만 존재하는 상태인데요. 이 컴퓨터로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전송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 건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scp라고 하는 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겠습니다. scp는 secure copy라는 뜻인데 이걸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로 파일을 쉽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scp의 문법은 첫 번째로는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가 나와야 됩니다. 즉, 로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죠. id underbar rsa 라는 파일이 지금 이렇게 물결.ssh 물결은 달러 홈과 같은 의미죠.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id underbar rsa.pub라고 하는 파일을 어디로 전송할 거냐면 ssh server라는 id로 id를 egoing.net이라고 하는 서버에 ssh-server라는 id로 접속을 하겠다. 그리고 그리고 그 서버에 있는 홈 자, 여기다가 특별 여러분이 경로를 앞에다 지정하지 않으면 홈 디렉토리가 되는 겁니다. 자, os.pub 라고 하는 똑같이 적죠. id underbar rsa.pub 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송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sap 즉, 원격지로 파일을 저장하겠다. 어떻게?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id underbar rsa.pub 파일을 egoing.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호스트 컴퓨터에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ssh-server라고 하는 id로 전송을 하는데 저장될 때는 그 컴퓨터에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의 홈 디렉토리 밑에 id underbar rsa.pub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이 된다. 전송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보시는 것처럼 ssh-server 즉, egoing.net이라는 이 컴퓨터의 ssh-server라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여기다가 저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 100%라고 뜨게 되면 지금 우리가 파일을 성공적으로 잘 전송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원격 컴퓨터로 들어와서 오른쪽 화면이죠. 여기서 조회를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d underbar rsa.pub 파일이 잘 전송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 id underbar rsa.pub 파일을 .ssh라는 디렉토리의 하위에 authorized underbar keys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추가해줘야 됩니다. 파일의 내용을 추가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홈 디렉토리에 .ssh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ssh라는 디렉토리가 잘 생성되는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는 퍼미션을 700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인증키와 같은 중요한 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퍼미션을 지정해 주셔야지 더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ssh라는 디렉토리는 소유자만이 보고 쓰고 실행할 수 있다는 권한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d underbar rsa.pub 파일을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authorized underbar keys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cat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cat은 cat 뒤에 따라오는 이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id underbar rsa.pub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이 명령 뒤에다가 이렇게 꺽쇠를 두 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ssh 밑에 authorized keys라고 입력합니다. 패스워드 여기 스펠링이 틀리면 안됩니다. authorized underbar key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죠, 이번에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화면에 출력했던 내용을 이 뒤에 따라오는 .ssh 밑에 있는 authorized keys라고 하는 파일에 추가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redi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꺽쇠가 두 번 들어가게 되면 앞쪽에서 나오는 명령어가 출력하는 내용을 이 꺽쇠 뒤쪽에 나오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꺽쇠가 두 개면 파일에다가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append 시키는 겁니다. 꺽쇠가 하나면 replace, overwriting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을 날리고 이 내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자, 왜 꺽쇠 두 개를 썼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서버 컴퓨터, 이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는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여러 대의 각각의 컴퓨터에서 만든 public key를 서버로 전송해서 여기 있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authorized underbar keys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overwriting, 즉 덮어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append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됐으면 한번 접속을 시도를 해볼게요. 잘 만들어졌는데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ls-a에 .ssh, slash, authorized, 엔터를 땅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ssh, slash, authorized, underbar keys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cat.ssh, authorized,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화면에 잘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ssh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거고 자, ssh-server, 골뱅이, egoing.net, 이건 뭐냐면 egoing.net이라는 컴퓨터, 즉 오른쪽에 있는 터미널에서 접속한 컴퓨터죠. 거기에 ssh-server라고 하는 이 id 값으로 유저네임으로 접속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엔터를 땅 쳤을 때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접속이 끝난다면 성공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접속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접속하는데 패스워드를 계속 물어본다 그런 경우에는 디버깅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sh-server, egoing.net, minus v라고 하게 되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화면에 로깅의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좀 더 자세한 리포팅을 원하면 minus v를 두 번 쓰시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걸 원하면 3개까지 쓰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private key를 다른 곳에 있는 존재하는 private key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minus i라는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저의 홈 디렉토리에서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id-rsa.p... rsa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을 다른 곳에 제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id-rsa를 저희 홈 디렉토리에 os-rsa로 바꾸고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os-rsa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해서 서버로 접속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ssh 그리고 ssh-i os-rsa 그리고 ssh-server-regoing.net 이렇게 하게 되면 egoing.net이라고 하는 호스트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할 때 minus i라고 하는 옵션으로 인해서 os-rsa를 private key로 해서 접속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워닝이 뜹니다. 워닝이 뜨는 이유는 현재 여러분이 접속할 때 사용하는 os-rsa라고 하는 파일의 퍼미션이 777, 즉 누구나 저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개방된 상태로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private key를 어떻게 private key의 어떤 퍼미션을 더 보안상 안전하게 설정하라고 강제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chmod 600을 권장합니다. os-rsa를 해서 os-rsa라고 하는 파일의 권한을 600으로 바꿔줍니다. 즉, 소유자만 읽고 쓸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sh로 접속을 시도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접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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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